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수목드라마 시청률 정상을 지켰습니다.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는 24.4%의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전날 방송분보다 0.3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날 방송은 천승류와 도민준의 로맨틱한 키스로 마무리돼 앞으로의 전개에 기대감을 품게 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MBC 미스코리아는 8.5%, KBS 이티비 예쁜 남자는 3.8%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